아리랑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영화 아이엠의 SM 사원입니다. 성민씨가 굉장히 연습생 때 화난만장했던 많은 일들이, 에피소드가 많아서요. 성민씨가 아마. 아, 정말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제가 잊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즐거웠던 부분도 힘든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볼 수 있어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창피한 부분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공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가수를 꿈꾸시는 분들도 저희를 보면서, 저희도 이런 과거가 있었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하면 꼭 저희랑 같이 무대를 설 수 있다. 이런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From the time they were trainees to the moment they stood on the stage at the Madison Square Garden in New York. The movie I am will deliver behind the scene footage that you've never seen before. 그 생각은 굉장히 신선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굉장히 가수를 꿈꾸고, 또 무대에 서기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들한테 이 무대 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모로 굉장히 신선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촬영을 하면서도 카메라가 얻었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현실적이고 리얼리티 있는 영화가 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슈퍼주니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SM 가수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행복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왜 영화인가 싶었어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지금 되게 기대되었고요. 굉장히 중국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가수들이 다 출연을 하게 되면 분량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The audience will get to see the mischievous side of the global idol group Super Junior when they were just trainees, as well as the rehearsals of FX who are receiving a lot of love for their songs with unique lyrics and addictive melody. You will be able to catch a glimpse of their innocence prior to their debut and fame. 다들 뭐 많이 바뀌었죠. 뭐... 속된 말로 용도했다고 하는데 루나씨도 많이 용도했죠. 왜? 루나씨 근데 루나씨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회사 들어올 때 저랑 같이 들어왔어요. 회사... 입사동기 입사동기인데 저는 솔직히... 어... 루나씨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애기였었어요. 초등학생이었고 근데 안 그랬었잖아요. 저한테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보여지는 모습은 대학생 같았지만 그 뭐랄까 말할 때 그 귀여움이라던가 아... 하이네요. 정말 너무 귀여운 소녀였다가 정말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숙녀가 됐다고 할까요? 또 춤이나 춤 노래 너무나 다방면으로 실력이 많이 들어서 정말 그런 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동방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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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9년 동안 압디 동방신기 이 동방신기 이 동방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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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아 같이 생활하고 동거동락을 해온 지 9년째거든요. 함께 지내왔었던 시간과 많은 그런 사랑이라 보니까 정말 무겁지만 미안해요. 이게 좀 부끄럽더라구요. 구분하게 살아야 할까 알지 이러면 이렇게 말하고요. We can't leave out girls generation who never fails to reach the top with their albums. The 9 beautiful ladies have been causing a girls generation fever worldwide with their highly addictive songs. You might think they are weak and fragile from their appearance but these girls were strong enough to endure through years of intense training. 학교 끝나고 사무실 와서 수업 받고 그랬어요. 특히 연습생 과정 중에 연기도 있고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다양하게 배우는데 저는 그땐 다른 거에는 크게 욕심은 없었고 무조건 노래만 팠던 것 같아요. 연습생 생활을 한 6년 정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갈 길이 아직 많이 있겠죠. 샤이니 멀틀 여성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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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그녀의 춤은 좋은데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앞에 계시는 심사위원분들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 들었어요. 눈을 더 강하게 뜨려 그러고 되게 여유로운 척 태이만 이 쟤는 최소한의 대형에 대형에 영원히 대형에 보이던 비교적 dance 당시에 4명 있었는데 연습생 선배는 없이 가수 선배님들만 이렇게 보면서 꿈을 키웠던 매니저스 비용 가수 여기 있는 마돈네라는 세계 유명한 가수 아시죠? 유명한 가수분께서 여기에서 공연을 하셨거든요 저도 유명한 가수가 돼서 여기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와... 옷만 같다. 소년째도 몰라요. Hey, New York! This is Claire Garden이야. The artists of SM withstood 43,800 hours of hard work during their trainee years. Before they got a chance to go on a world tour that took them to Seoul, LA, Paris, Tokyo, and Shanghai. And this movie, I Am, will show how these artists have grown over the years. I am. Be sure to check out the movie, I Am, to go behind the scenes of the SM concert at Madison Square Garden in New York and enjoy a heart to heart talk with the artists. 감사합니다.